예산 차 구나 예산 이거 이분꺼 뭐 뭐 있을텐데 아 저 tv 어 원래 거 티비 달아야 되요 저 티비 달아야 돼 저거 나오나 모르겠는데 안 나오면 우리 거 달고 나오면 저거 달아 브라켓만 물 거 사야 돼 어 그래야지 않겠어 습이 엑사비워야 송턴의 2 4 0 9 이것도 이제 작업 들어가네 작업이 많이 늦어져 가지고 궁사가 또 월요일로 까지 지연되어 가지고 이것도 아주 머리가 많이 아프네 아이고 어제 밤에 피 많이 오더니 날씨 많이 좋아졌네 밤새 눈 온다 오더니 눈은 안왔네 얼음 얼었네 여기 설 아 설이 왔구나 설이 왔어 부산 부산에 7927 차량 차주님 차 다 됐네 이제 야 얼었다 이거 야 문짝이 얼었어 고무가 밤새 춥게 추웠나보네 어휴 콧물이 질질 나네 어 이것도 이제 어 아침 모닝전화 오네 그 스타리아가 그 스타렉스 중에 예 그 뭐 어떻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? 스타리아는 없이요 없고 스타렉스는? 스타렉스는 몇 대 있이요? 아 그게 뭐 몇 년 사안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실내 거실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있나요? 몇 년 사안 해가지고 몇 년 사안 해가지고 15년 사안은 너무 야요? 아니 15년 그 뭐 그 그 전에는 뭐 환경 뭐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그 차량 리스트를 정리해서 보내드릴까요? 그래요 있으면 있는대로 한번 보내줘봐요 몇 대 옵션은 뭐 이렇게 풀옵션으로 돼있다요? 뭐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아 그러면 지금 돼 있는 것은 예 그 스타렉스 하고 뭐 월맛이 넣는 거 그런 것도 음 뭐 그 본인이 돈 없으면은 좀 덜 넣고 마콘이나 뭐 그런 거는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예 기본 뭐 그 안에서 뭐 해먹고 그런 거도 돼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내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예 예 이것도 다 끝났네 이제 9140도 이제 작업 이제 들어가네 다음주 뭐 끝나겠네 아 일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부지런히 하긴 해야 돼요 아 밤새 추웠나봐요 밤새 되게 추웠나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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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8 사력도 다 끝났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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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